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지 기독교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2013년부터 분립 개척을 준비해온 서문교회가 88명의 성도를 파송해 경기도 하남에 청연교회를 세웠습니다. 청연교회의 첫 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인들과 성도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음악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에 미얀마 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에도 기도와 지원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데요. 미얀마를 위한 각 교단과 기관의 대응책을 모아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발생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 한국 교회의 주요 교단들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미얀마 사태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에서 기장총회 소속 목회자들은 미얀마 민주화와 군정 종식을 위해 손을 모았습니다. 또 미얀마 군무를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3월 30일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한 끼 금식기도회를 열고 교단의 힘을 결집했습니다. 감리회는 미얀마 후원을 위한 계좌를 개설해 미얀마 현지 감리교회를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4월 1일 미얀마 장로교회에 총회장 명의의 위로서신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미얀마를 위한 기도와 지원에 나섰습니다. 15일 미얀마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서는 교단 소속 교회들이 미얀마에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도 미얀마 사태를 위해 기도와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사태로 일시 귀국한 윤상록 선교사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전해들은 총회는 총회 소속 미얀마 파송선교사 7가정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도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성총회는 지난 4월 6일 1,600만 원을 해외선교위원회에 전달하며 미얀마 국민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계연합기관들도 미얀마를 위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4월 1일 한국 내 미얀마 목회자를 모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각 교단 지도자들과 한국 내 16개 교회 미얀마 목회자들이 모여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민주항쟁을 위한 2천만 원의 후원금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 출범식을 시작으로 모교 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교회협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얀마 사태. 기도로부터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교계의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법원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미국 기독교계는 이번 재판 결과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5월, 백인 경찰관들이 위조 집회를 사형하려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 진압해 숨지게 하면서 흑인 인권운동과 인종차별 철폐운동의 시발점이 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재판이 약 1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2급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경찰관 데릭 쇼비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플로이드의 가족과 현지 사회는 물론 미국 교계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포터하우스의 T.D. 제이크스 목사는 사회와 경제적 지위, 인종과 종교, 성별의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의가 똑같이 배분되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도한다며 이 같은 잔혹한 행위에 굴복하지 않은 정직한 경찰관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흑인 인권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편결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미 히스패닉 기독교 지도자 컨퍼런스 대표인 사무엘 로드레게스 목사는 이번 판결은 정의를 향한 긴 행진이 얼마나 더 이어져야 할지 보여줬다며 미국의 영혼들을 위한 구제책은 피부색과 관계없이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판결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대릭 쇼빈 경찰관이 최대 7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둘째 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88명의 성도를 파송해 교회를 분립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문교회인데요. 한국교회 개척과 분립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청년으로서 청년 세대를 섬기는 청년교회에 같이 함께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청년 같은 그런 꿈을 꾸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몸을 담았던 서문교회의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물질 후원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거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선한 부담감을 감사히 안고 청년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문교회가 청년교회로 파송한 청년들의 다짐입니다. 지난 25일 서문교회가 경기도 하남시에 분립 개척한 청년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에서 청년교회 성도들은 청년의 마음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서로와 서로를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교회가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청년교회는 처음부터 이 시대에 청년들을 섬기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공간을 날마다 청년들에게 공유하겠다. 교회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공유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청년들을 세워주고 또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교회, 청년 성교 이런 것을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개척 멤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88명의 성도를 파송한 서문교회 성도들도 첫 예배에 참석해 청년교회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서문교회 한진환 목사와 성도들은 2013년부터 청년교회 분립 개척을 기도하 땀과 눈물로 준비했다며 청년교회가 개척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데 청년 성교회에 초점을 맞춘 교회가 태동이 되어서 더 의미가 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해서 청년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첫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새가족 7명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청년교회와 성도들은 향후 또 다른 분립 개척 교회를 세울 것도 소망하며 교회와 세상을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부응이 이 속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지역과 또 청년들과 열방에 정말 생수의 간처럼 흘러내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세대가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교회와 떨어져 있는 세상 함께 연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청년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 되겠습니다. CTS 뉴스 최재진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요. 안성의 한 교회가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재능 기부로 이뤄졌는데요. 윤상현 개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맞은 금요일 저녁 예배. 성악가들의 찬양 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안성제일감리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기쁨, 찬양의 밤이란 주제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위기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과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성도님들과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다가 찬양으로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면 좋겠다.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성도들과 지역 상인들은 온라인 중계를 통해 한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피아니스트 1명과 성악가 3명의 순수한 재능기부로 열렸습니다. 성악파트 재능기부로 음악회에 참여한 바리톤 고의전 집사. 한때 유럽 오페라 주요 가수로도 활동했던 고집사도 음악만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힘들어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본인도 자영업과 음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 누구보다도 상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고집사는 나의 달란트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작은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재능기부자 본인들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준비된 소박한 음악회.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어느 음악회보다도 따뜻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지난 27일 향년 91세로 선종한 천주교 서울대 교구 고정진석 추기경을 애도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메시지에서 평생 생명을 존중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했던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한다며 추기경이 지키려고 했던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노력이 지속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에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추기경의 마지막 인사를 새기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법인이사와 증경대표회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감사에 비해서 말씀을 전한 상임회장 한영훈 목사는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한국교회의 대표자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며 한장총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금화되도록 온 힘을 모아 함께 사역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한장총은 간담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가 뉴저지 트렌톤 장로교회에서 1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를 주제로 이틀 동안 열린 이번 총회는 세계 25개국의 총대원들을 위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17대 총회장 한상우 장로는 개회 예배에서 팬데믹 속에서도 보금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무에서는 교단 선교지 18곳에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미얀마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위로의 전문을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동부노회 소속 한위원 목사가 18대 총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한 총회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였다며 예수님의 생각을 고민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힘든 이야기를 말하자면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환절기, 전환기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절이 오기 전에 환절기가 있지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감기 몸살을 주의해야 되는 때가 있고 또 새봄이 오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리는 꽃샘추위가 있듯이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의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전환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전환기일까?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과거로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Again, Return to the Past 그건 아닐 것이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만들고 싶은 강력한 주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디서인가 또 누구에서부터인가에는 아마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새로운 뉴노멀은 사랑의 기도자가 되면서부터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면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또 직장 문제 또 인간관계 그런데 언제 기도가 계속될 수 있느냐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꼬리가 물고 이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픈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만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성도님이 이번에 낳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얼른 낫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깊은 은혜를 주시고 그가 건강해진 다음에 수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참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는 자꾸자꾸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뉴노멀을 향해 가면서 우리 모두 그런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때 산들은 염소처럼 벌써 뛰놀기 시작했다. 세범이 왔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의 세범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랑의 기도자가 되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시작합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남 남부노회가 섬김해 교회에서 3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노회장 지세포 제1교회 천창수 목사의 개회 예배 설교로 시작한 노회에서는 총회 총대 선정과 각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또 목사 임직식과 강도사 인어증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남연회도 40일에 정기연회를 개최했습니다. 14개 교회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연회에서 대구 남문교회 황병원 감독은 성령 안에 머물러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연회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회물을 처리하고 임원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진해 웅천교회가 항존직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용원교회 강영민 목사는 야곱이 투쟁한 130년보다 축복받은 17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며 직분자들은 축복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은퇴식과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선교회가 이사장과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한국 침례회 박문수 총회장은 해외선교회가 앞으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선교회 이사장으로 주민호 목사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선교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1988년 3월 14일 창립된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선교회는 전 세계 62개국의 선교사 750여 명을 파송했습니다. 목포 성서 침례교회가 창립 41주년 감사 예배와 창세기 책 출판 감사 예식을 가졌습니다. 반석 성서 침례교회 진용철 목사가 설교를 전한 감사 예식에서 성경으로의 여행 창세기 편을 출판한 목포 성서 침례교회 이성진 목사는 하나님과 항상 격려해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창세기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서울 강북로회가 44회 정기 노회를 열었습니다.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한 노회에서 낙원교회 공지태 목사는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회모 처리와 함께 노회를 위해 수고한 목회자와 장로에게 공로패와 은퇴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용인 비전교회가 창립 43주년 기념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전교회 신용수 목사의 짐례로 열린 감사예배에서 죽백교회 김신일 목사는 선한 양심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충성된 직분자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2부 임직식에서는 명예장로와 명예권사를 추대하고 장로와 권사, 집사 등 임직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송파구 기독교연합회가 건강한 여름나기 선풍기 200대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송파구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 때 모은 헌금과 개인기부를 통해 서울시 용산구와 중구 일대 쪽방촌 200세대의 선풍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풍기 나누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날씨예보입니다. 5월 1일 오전은 제주도에, 오후에는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